...몬드라곤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자신들은 청사가 아니라고. 몬드라곤은 다만 함께 죽지 않기 위한 현명한 길을 찾았을 뿐이라고 말이죠. 몬드라곤은 다만 함께 죽지 않기 위한 현명한 길을 찾았을 뿐이지 않기 위한 현명한 길을 찾았을 뿐이지 않기 위한 현명한 길을 찾았을 뿐. 내가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직장을 잃고 한 기업의 성공을 위해 다른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단순한 길이 바로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보이며 50년째 성장해 가고 있는 몬드라곤의 비밀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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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